왜요? 이게 우리 휘발유가 아닌 것 같아, 아예. 우리 휘발유가 아니라는 게. 이게 조선총독부 통인데 45년 3월이면 조선총독부 휘발유라고 돼 있는 게 우리 건 거지. 그 밑에 바닥 스티커랑 일치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하나 남아 있는 휘발유인데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나는 일어나져나 휘발유는 못 쓰는 거지. 그럼 이거를 여기 있는. 이거네. 이거를 여기서 우리 돌재단까지 갖고 올 수 있었던 사람이 범인인 거야. 그러니까 얘의 원래 위치는 수장고고 수장고에 있던 거는 실체 더미에 있었고 여기에 있던 기름은 재단 뒤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범인이 사용한 거는 여기에 있었던 거를 사용하고 재단 뒤로 옮긴 거다라는 의견인 거지. 그러면 어쨌든 범인은 여기를 스쳐 지나갔다는 거잖아. 총독부 건물을. 그런데 이거는 총독실이 아니고 복도야. 여기서부터가 총독실이고. 복도에 있네, 이게. 내 방도 항상 오픈되어 있네.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총독부는 총독부 파티가 있었으니까 그날 온 사람은. 나. 중고도원. 신교주 장의사. 맹신. 맹신 파티를 못 갔죠. 맹신 파티. 여기로 왔잖아. 그렇지. 여기로 왔지, 맹신도. 장 뚝딱은 아예, 아예 총독부는 아예 안 왔나? 나는 파티 같은데 한 번에. 그냥 총독 건물. 총독부 건물. 아니, 파티 얼마 쫓겨나, 이 비주얼은. 안 된다고. 그런데 파티 중간에 사라졌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는 거야. 파티 중간에 주모도는 사라졌어, 정확히. 나는 가게로 갔다고. 그건 언니 난 모르지. 기세호야, 난 너 때문에 나간 거야. 그게 다야. 그 마음을 믿기에는 사건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었니. 잠깐 사라졌던 그녀의 행적을 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두고 미치고 환장한다 하지요. 기생이 방을 한 번도 못 봤네. 만약에 기생이가 독립군이라면 교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충분하겠죠. 겉으로 보여줬을 때는 교주의 애인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중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냥 입이 그냥 벌어졌고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내가 사기꾼아. 뭐라고? 왜? 무슨 소리야? 사기꾼이라니? 뭐야? 뭐야? 독립군이야? 뭐야? 너 왜 39살이야.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39살에서 23살이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암이 되게 불편했어. 야, 주모던 이거 내가 네 편 들어준다. 야, 이거는. 23살? 어려 보인 것도 제가 되나요? 내가 그랬지. 아니, 언니. 맞네. 23살 첫째 딸 있다는 거. 그래도 첫째 딸은 노바지. 언니. 자, 봐봐. 저분은 곧 가실 분이야. 아니, 언니야. 우리 그냥 가만히. 당의사. 굴로잡은 연구한다 그랬지. 나 좀 가르쳐줘. 야. 아니,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일단. 어르신. 나보다 힘들었어. 아니, 근데 무슨 약인지 몰라도 형이 엄청나네. 39살이. 왜 본인의 이거를 숨기면서. 이 업계에서는 나이를 다 속여. 내 업계가 어느 업계야. 그래? 화력이잖아. 아니, 야, 그러면 나 진짜 하나만 물어보자. 아니, 모던 씨. 왜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기승 씨하고? 진짜. 어떤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 무슨 목표. 나는 오로지, 나는 오로지 기생. 아니, 언니의 사랑을. 나 나이 알아도 괜찮아? 예쁘잖아. 나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기생인 건 뭐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감쪽같이 나한테 나이를 속였는데 이렇게 속일 줄 아는 사람이면 다른 것도 좀 속일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다음 날은 이쪽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너희 전 안에 장착 statist사가 있는가가 아까 뉴스 Electronic. 그 penis 이렇게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너희 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말해주시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요. 두가지 편이라서. 너희는 혹시 모르는 사람이었고? 할란 ench郎은 혹시 얼마나 조용하게 되실까요? 그 사람이라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아라게끔 내가 언제 가도전을 포함하고. 그 사람을 모아라게끔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모아들이고. 아니다. 그래도 personal이라서ibe요. 그냥 내 캐릭터에서 이런 거에 알 수 있나요? 지금 하나가 너무 많았고 있고,